안녕하세요 켄입니다. 아이가 숙제를 안 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숙제 표를 제출을 해왔어요 저한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지금 목요일날 수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아이가 잘 한 것 같고 굉장히 뚜렷하게 이렇게 딱 나오는 표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정말 제대로 한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여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 카드가 100개에요 아이는 오늘 100개의 카드를 리뷰를 했습니다 똑같은 색깔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동안 밀린 숙제를 계속해서 제가 제한 숫자를 100으로 뒀기 때문에 매일매일 100개씩 리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 아이는 이 100개의 카드를 다 보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1.7분 걸렸어요 1.07분 걸렸습니다 즉 한 개의 카드당 0.64초를 소모를 했어요 그렇게 100개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다시 버튼 누른 숫자는 0%이고요 익힘 복습 재익힘 0%에서 그냥 전부 다 잘 했다라고 입력이 된 거예요 한 카드를 0.64초 동안 봤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그 속도로 해볼게요 0.64초로 아이한테 준 숙제를 저는 0.64초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0.64초에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아이가 지금 여기 있죠? jh가 어디 갔지? 네 여기 있죠 이거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하면은 do you live in the same city with jin? yes i live in the same city with jin? 이라고 하면 저는 6초 7초 걸리거든요 저는 영어를 이걸 만들 정도로 잘하는 사람인데 6,7초가 걸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0.64초가 걸리는 건 말이 안 돼요 0.64초라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은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0.64초가 나와요 0.64초가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yes i live in the same city with jin? the back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it is the back i like nothing 이게 0.64초예요.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는 숙제를 했어요. 했는데 숙제를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. 이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아요. 진짜 너무 좋은 알고리즘인데 아이가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속여서 숙제를 해버리면 컴퓨터는 오늘 아이가 이 사람 오늘 한 것 다 하는구나. 너무 잘하는데 그럼 다음부터는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. 그러면 저는 이 상태대로 가면 어느 날인가 느낄 거예요. 얘 왜 이걸 못하지?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이걸 봤는데 이거 완전 쉬운 건데 얘 왜 이걸 못하지? 예를 들어 이렇게 봤을 때 1.3년 후에 봐도 될 정도로 이 문장은 쉽다는 문장이에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아이한테 절대 쉬운 문장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? 라는 의심을 품게 되고 그럼 저는 이걸 볼 거예요.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까지 리뷰를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. 몇 번 안 했는데 리뷰 한 6번, 7번 했는데 근데 전부 다 이지라고 누르고 넘어간 상태여서 몇 개월 후에 한 번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와요.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잘못된 걸 느끼겠죠. 그리고 유추할 거예요. 얘는 숙제를 제대로 안 했구나.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.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아이가 숙제를 안 하는 꾸준함을 진짜 무서울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. 이미 그런데 아이가 숙제를 어떻게든 해야지 안 온다니까 숙제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잖아요. 근데 제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이한테 또 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나 또 푸시를 하거나 하면 아이는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안 하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. 어른은 아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아이들이 수업을 가장 안 좋게 하는 방법은 내가 잘 가르치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강요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이가 먹을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서 아이의 입 앞에까지 숟가락을 갖다 주는데도 아이가 안 먹어서 왜 안 먹냐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먹어요. 먹는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가 먹었는데 제가 안 본 데서 뱉고 있는 거예요. 딴 데다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.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나서 지금 드는 생각은 뭘 더 어떻게 해줘야지 내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숙제를 내려놓고 다른 숙제로 바꾸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상위 버전인데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한다면 그렇다면 속일 수가 없는 방식으로 아예 전부 다 하나하나 타자를 쳐야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물론 그것도 스페이스 리피티션이라고 해서 망각 곡선을 기인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훨씬 좋은데 근데 얘를 쓸 수가 없어요. 믿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하면은 제가 증명해낼 수 없어요.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정도로 해도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. 이 정도의 빅데이터를 뽑아도 뽑아야만 겨우 증명해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속이고자 한다면은 이걸 잡아낼 수 있는 선생님은 어디에도 없어요. 세상에 제가 못하면은 없어요. 더 이상은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드리고 영상 공유 드리겠습니다. 케인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 감사합니다.